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도무지 자기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근래에 부쩍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일을 할까 아무튼 조국이란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신년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은 유무죄와 무관하게 마음의 빚을 졌다 여전히 식지 않은 애정을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조국은 좋겠습니까 국민의 눈에는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는 조국이 비리백화점처럼 보일 것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조국을 선택적으로 좀 더 강공로 수사했다 첫 번째는 조국 묘소 참배 소식입니다 1월 12일 4일자 오마이뉴스는 조국이 대학 후배와 지지자들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들과 함께 고 박종철씨의 묘소를 참배한 소식을 전합니다 33주기 추모 행사 이전에 묘소에 참배한 이야기입니다 또 인근의 노회찬 전 위원의 묘소에도 들렀다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어떤 인물의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묘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대부분 평이한 일이 아니고 뭔가 큰 결심을 할 때 대부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무슨 결심을 했을까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국 백서 추진 소식입니다 이건 좀 더 놀랍습니다 1월 14일자 중앙일보는 조국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얘기입니다 3억을 모아서 조국 사태 당시에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할 의도를 갖고 조국 백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민웅 교수는 3억을 어떻게 쓸 것이다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조국 지지자를 중심으로 3억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서 기소된 혐의만도 10가지가 넘는데 또 그의 처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무슨 화를 도울 일이 있는지 조국 백서를 낸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 큰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의 조국 관련 인권 침해권 인권위원회 조사 요청입니다 1월 13일자 오후 브리핑에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례적인 발표를 합니다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로부터 인권위원회에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챕초의 공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리지자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일어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행정착오였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공문을 해소했습니다 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는지 왜 돌려받게 됐는지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 3부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할지라도 독립기관인 인권위원회에 조국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대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원래 청와대는 아마 의도가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를 인지해서 직권 조사에 나서게 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장 내 외부에서 불만이 틀어져 나오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지해버린 겁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의 계획입니다 10월 31일 날 조국은 11개 혐의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뒤흔들 정도로 요란한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했다 태산 명동 서일필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리고 고장 나타난 것은 쥐 한마리였다 한마디로 끝까지 조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논평이 나올 정도면 청와대가 조국 옹호에 전력을 기르고 있는 PK 부산 경남 친문 실시에 의해서 장악당했다 세간의 비판이 그렇게 털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 자신이 저렇게 조국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와서도 조국을 포기하거나 정리할 수 없다 그러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조국과 그들 사이에 견고한 무슨 이익공동체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카드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조국을 무죄로 만든 다음에 더 큰 자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인권위원회를 동원해서 조국에게 맨제부를 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무리수에 대해 조금 더 동료됨이 없는 그들임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무슨 놀라운 일을 또 범하게 될지 가늠하기야 힘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15일에 방송됐던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방송을 보고 리강영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청 인사가 검찰총장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정당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대통령 인사건이라도 말이 안 됩니다 신년회견을 보면서 대통령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건을 갖고 있죠 그러나 검찰청법에서는 엄련하게 반드시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에 상당한 입지를 굳힌 허영 명예교수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오늘 제 답변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범죄수사를 총지휘하는 수사건의 정점이다 거칙함이 헌법 89조에 찍혀 있고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수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겠나 당년이 검찰 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다 허영 명예교수가 오늘 동아일보에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리강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으로 여러 가지를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의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에 관한 한 공병호 TV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성장, 발전, 개발과 관련된, 자기경영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병호의 자기경영 채널을 활용해서 많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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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